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미요 미미시요 기어이 가시나요 뒷산에 접던 새가 여태도 어려운데 가시며 떠나시며 어쩌라 어쩌라고 아니 되요 못 가오 나를 두고 못 가오 네 사랑 다 죽기 전에 살아가는 오늘도 매일 님의 향기뿐인데 이리여 님이지만 차라리 차라리 죽으려 님이 없는 세상은 온통 나무책지 내 사모하는 님이며 아멘 아 이리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시며 떠나시며 어쩌라 어쩌라고 아니 돼요 못 가오 나를 두고 못 가오 그 사랑 따라 기절을 가슴가슴마리 뼈마리마다 님의 손길 뿐인데 인이여 님이지만 차라리 죽으려 님이 없는 세상에 사람 무엇하리요 내 사모하는 님이요 아 님이요 아 내 님이요 아 닌! 형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